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합성고문 합성수지 정밀화학부문 운영 금호석유화학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0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6%, 비용의 증가율은 4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, 21년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.8%, 단기순이익률은 8.1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 외 급여 비용,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54%로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54%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보통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37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68%로 일반적인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보다 많으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4.6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 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3.3%입니다. 이상 금호석유화학이었습니다.